우리 시카 가수님들 여기 꽤 많이 오셨죠? 네. 또 와보십니까 좀 어떠세요? 너무 좋네요. 다음에 또 올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자리를 대신해서 와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또 저쪽에서 들으니까 노래 잘 하신다고 누가 이렇게 시카 가수님을. 자, 이번에 또 한 곡 더 들려주셔야죠. 네. 이번엔 밤차. 자, 여러분 박수 한번 빨리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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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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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